왼손으로 뱅크샵 자 그쪽이 아니면 다른 코스가 있나요? 원투가 가는 이미지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본 것 같네요 최초의 계획대로 그대로 갑니다 오~~ 이 어려운 공을 위마주 선수가 왼손으로 성공시킵니다 위마주 선수가 참 대단합니다 저랬을 때 또 상대선수인 여자선수에게 더욱더 신뢰감을 주는 그런 득점이죠 이 친구 믿고 치면 내가 좀 못 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만큼 부담이 덜 하겠죠 왜 이런 방향에 있는 정도가 그렇지 않